안녕하세요 소윤소윤입니다. 오늘 컨트롤박스가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또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컨트롤박스는 주문을 주신 분이 온실을 사용할 겁니다. 모터는 3개, 5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능으로는 강우 센서를 넣기도 했습니다. 강우 센서하고 고온 센서 넣기도 했고 기본적으로는 온도로 제어되는 컨트롤박스 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게 단자대 연결을 하셔야 되는거죠. 단자대를 한번 봅시다. 단자대를 보시면은 이쪽부터 220V 전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전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일반적인 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가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모터를 연결을 하십니다.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모터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제어할 때 수동을 했을 때 이제 뭐 이게 역회전을 움직이면은 이제 모터가 이제 반대로 연결된 겁니다. 반대로 연결된 거니까 이제 반대로 연결되니까 요 선을 이렇게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으시면 되고 여기에 적극 백록되어 있는 것은 강우 센서입니다. 강우 센서에서 지금은 우상하이테크 인데 이렇게 지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거 할 때 이제 같이 발송할 거고 그리고 고온 센서. 고온 센서도 이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고온 센서는 이거 바이메탈 온도계로 지금 작업을 해 놨습니다. 바이메탈 온도계로 지금 연결해 놨고 이제 온도 센서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연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온실 안에 내가 이제 측정하고 싶은 곳에 이제 두면 되겠죠. 이렇게 단자들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자들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뭐 차단기를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은 여기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밑으로 밑으로 하시면 이제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이게 수동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인데 요거를 이제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렇게 하셔서 이제 모터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제 보시고 만약에 모터가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전선 두 개가 요게 바뀐 거니까 요렇게 다시 바꿔주시면 모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수동으로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움직이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요렇게 움직이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기능이 이제 강우 기능이 있죠. 강우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강우 기능은 이제 수동일때는 작동을 안합니다. 수동일때는 작동을 안하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놔뒀을 때 이제 강우에 이제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닫히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평생시에 자동으로 넣었죠. 알 그대로 고온 또 똑같이 해주고 배터리 레벨은 98% 입니다. 고온으로 하시면 요렇게 열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우선 강우 센서부터 한번 볼게요. 강우 센서를 요렇게 갖고 왔죠. 평상시에는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는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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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녹색 불이 들어오고 이게 강우 감지되면 이제 색깔이 좀 바뀌는데 요거를 손으로 요렇게 한번 눌러보면은 요렇게 지금은 요 언더 센서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거죠. 언더 센서 때문에 요거 점진 제어 기능이죠. 점진 제어 기능은 불이 들어옵니다. 강우 기능을 요렇게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빨간... 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졌는데 빨간 불인가 하여튼 녹색 불이 바뀝니다. 이제 여기 색깔이 바뀌면 자 요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은 요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기가 전기가 통하거든요. 전기가 통하는데 사람은 괜찮고 오늘 건조해서 그런지 반응이 좀 늦네요. 오늘 건조해서 그런지 반응이 좀 늦네요. 제가... 아...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비오는 걸 감지하거든요. 비오면 감지하면서 여기 강우 센서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서 강우 센서도 보면 녹색 불이 있네요. 평상시에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비올때는 녹색불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소리 조금 들으셨으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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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이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이걸 놔두면은 이게 안에 컨트롤박스 안에 이제 지연회로가 있습니다. 지연회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슬비나 이런거 오면은 이제 너무 이제 강우센터가 달락달락 하기 때문에 한번 작동이 되면은 그 상황에 마다 다른데 시간이 좀 지나야지 해제가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지 해제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다시 작동이 됩니다. 강우센서는 어떻게 작동을 시키느냐 강우센서는 여기 이제 바이메탈 온도계인데 강우센서를 놔둬게요. 강우센서를 놔두고 여기 보시면 이제 표시되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30도 이제 됐는데 어 실제 온도가 이제 실내 온도가 내가 원하는 보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고온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나 이제 강우센서를 무시하고 이제 강제로 여는 동작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작동을 좀 시켜 볼게요. 작동을 시키면 이제 온도를 강제로 이렇게 떨어주면은 지금 상태로 뭐 25도 넘으면 이제 강제로 작동하게 되어있죠. 대충 하니까 지금 26.8도니까 이제 강제로 작동을 해버린 거죠. 공우센서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온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떠도록 합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또 이제 고온센서도 이제 온실 안에 두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시고 요거로 이제 필요한 온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맞추는데 요거는 뭐 이것까지 온도 조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은 이제 강우센서의 오작동 방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우센서를 온실 위에다 놔두지 마시고 가능하면 온실 측면이나 해서 이제 지상에서 대략 이제 세척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대략 1.5m에서 2m 사이에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강우센서를 높은 곳에 놔두면 새들이 이제 똥을 사면서 이제 오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우센서 작동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데 요 위로 하면 이제 온도나 또는 강우 이런 거에서 움직인 거니까 자동 제어를 하는데 요걸 유지 보수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유지 보수 하는 게 이제 이제 밖에서 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하시는 게 요 이제 휴즈 바꾸는 거는 요거 이제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맞습니다. 요렇고 평상시에 이제 수동을 해서 여기 불이 들어오면 정상인데 여기 표시등이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 정상인데 불이 안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휴즈. 휴즈 먼저 의심해 보고 만약 휴즈가 정상이고 모터도 정상이다 하면은 이제 표시등에 이를 램프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소모품이니까 램프를 보고 빼실 때는 요런 이제 그 터미널 캡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요거 같이 동봉되어 가는데 요거를 여기다 쑤셔 놓고 고무장감에서 좀 더 가니까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꺾으면 요게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키가 이렇게 박혀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예비 부속이 있으니까 예비 부속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은 정상 작동합니다. 밖에서 유지 하실 것은 뭐 요거 두 개 정도고 제 안에 보면은 안에 유지 보수 해야 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요 위에 보시면 이제 휴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어 휴즈가 있고 트랜스 휴즈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뭐 저쪽에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암패 하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차근차상적으로 작동이 안되면 저 둘 중에 휴즈가 하나 나갈 수 있어요. 보통 제어 휴즈 나가면은 온도센서에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숫자가 안 들어오고 이제 트랜스 휴즈가 나가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보터가 작동은 안 합니다. 보터 표시등에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직접 해결 하시려면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은 요거는 휴즈가 좀 큽니다. 요거는 용량이. 요거는 이제 DC 전기 메인 휴즈입니다. 이게 보통 브릿지 다이오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선이나 뒤에 불 안 나기 위해서 이제 안카면 전선이 녹아 버립니다. 전류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쇼트가 잘못되면은 전선이 녹아 버리거나 또는 브릿지 다이오드 파손되거나 심지어는 트랜스가 타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휴즈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요거는 용량이 좀 크니까 30암페아. 보시면은 그래서 요 휴즈에도 30암페아, 4암페아 따로 휴즈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 용량을 확인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있는 거는 이 릴레이. 조금 확대할게요. 자 요렇게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 하고 이제 뭐 요거는 브릿지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끔씩 번개 맞고 했으면 이제 평상시에 고장이 안 나는데 특히 비온날이나 이럴 때 보면은 과전류에 의해서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한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로 넣고 요거는 이제 그 자동 제어하기 위한 릴레이입니다. 이게 보통 MC나 이런 거는 바꾸기 힘든데 릴레이는 잡고 땡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요거를 이제 새 거로 해서 요 칸을 잘 맞추셔서 바꾸실 때 뭐 가능하면 차단기 내리고 하시면 좋겠죠. 차단기 내리고 이제 뭐 바꾸시면 됩니다. 눈물이 하게 꽂으면 핀이 어그라날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그 핀하고 요거를 잘 맞춰서 까딱까딱 해서 잘 맞춰서 누르시면은 요렇게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요 표시등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요 쫀득쫀득한 터미널 캡이죠. 터미널 캡 요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지 보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기에도 뭐 설명사 요런거 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온도 설정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OP 됐을 때 이제 온도 열리는 온도 이제 오고 CL이 닫히는 온도입니다. 닫히는 온도 요렇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설정 하시면 뭐 어려운 거 없이 요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한 제어 컨트롤 박스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뭐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